2020년 세계 부자 순위 1위는 세계에서 누가 가장 부자일까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0위 룩 월턴 541억 달러 9위 앨리스 월턴 544억 달러 8위 짐 월턴 546억 달러 10위에서 8위까지 월마트 가문이 싹쓸이를 했네요. 7위 마크 저커버그 547억 달러 마크 저커버그는 하도 들어서 압니다. 6위 아만시오 오르테가 551억 달러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자라를 되게 좋아하는데 자라의 지주님이라고 하네요. 5위 래리 앨리슨 635억 달러 4위 월앤버핏 675억 달러 월앤버핏은 들어봤죠? 네 들어보기도 하고 이분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자주 봤습니다. 3위 베르나르 아르노 760억 달러 이분도 자료를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루이비똥 2위 빌게이츠 980억 달러 1위 제프 베이조스 1130억 달러 아시다시피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죠. 굉장히 유명하고 이 밖에도 한국의 이건희 삼성 회장은 14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41억 달러도 굉장히 높은 금액인데 아마존 경영자를 보니까 어마무시하네요. 지금까지 세계부자 순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위에서 10위까지 굉장히 쟁쟁한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분들이 만약에 로또가 된다면 좋아할까? 좋아하겠죠? 풍돈 아닐까요? 그분들에겐.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주제의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